한평군이 광주군공항 유치를 위한 공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6월 유치의향서 제출을 목표로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입니다. 대구와 함께 추진된 사업은 그러나 이전 대상지인 전남에서 10년째 설명회 한 번 열지 못할 정도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고흥, 해남, 무한, 영광군은 사업 자체를 외면하는 가운데 국방부도 예비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이 광주공공항 유치 문제를 공식화하고 이달부터 읍면 순회 설명회에 들어갑니다. 한평군은 광주시 국방부와 함께 한평군 이장단 500명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6월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찬성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인가 분명히 명문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설명회장에 보내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밝혔습니다. 한평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광주시가 같이 국방부와 논의를 하겠다. 한평군이 예정된 시한 내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방부 적합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유력한 광주공공항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라는 한평군과 유치위원회의 입장이지만 설명회장 밖에서는 농민회 등 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광주공공항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국면 전환자가 될지 아니면 다른 예비 후보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